얼마 전에 저랑 아는 사람 둘 이렇게 셋이서 돈을 모아서 로또를 샀습니다. 누구라도 당첨이 되면 당첨공은 공평양에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요. 저 그 14억 진짜 또 필요합니다. 이혼을 나게 되면 그 당첨공도 나눠야 되나요? 자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인간은 처음이라서 너무 이상합니다. 자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인간은 처음이라서 너무 이상합니다.